21. 식빵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정답은 2. 섭씨 5도 22. 빵 반죽에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반죽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율이 감소되는 경향 2.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가 증가하는 경향 3. 설탕 사용량이 많아지면 흡수율이 감소되는 경향 4. 손상 전분이 정량 이상이면 흡수율 증가하는 경향 정답은 2.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가 증가하는 경향 23. 다은중 빵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는? 정답은 1. 섭씨 0에서 8도 사이 24. 스펀지법에서 스펀지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것은? 1. 이스트 2. 밀가루 3. 이스트푸드 4. 소금 정답은 4. 소금 25. 다은중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아닌 것은? 1. 리파아제 2. 카이모트립신 3. 아미노펩티다아제 4. 펩신 정답은 1. 리파아제 26. 식빵의 믹싱 공정 중반죽의 신장성이 최대가 되는 단계는? 1. 픽업 단계 2. 클린업 단계 3. 최종 단계 4. 렛다운 단계 정답은 3. 최종 단계 27. 원가의 절감 방법이 아닌 것은? 1. 구매 관리를 엄격히 한다 2. 제조 공정 설계를 최적으로 한다 3. 창고의 재고를 최대로 한다 4. 분량률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3. 창고의 재고를 최대로 한다 28. 소규모 재과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반죽을 넣는 입구와 제품을 꺼내는 출구가 같은 오븐은? 1. 컨벡션 오븐 2. 터널 오븐 3. 릴 오븐 4. 데크 오븐 정답은 4. 데크 오븐 29.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료는? 1. 설탕 2. 밀가루 3. 소금 4. 반죽 계량제 정답은 2. 밀가루 30. 다음 재빵 냉각법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급속 냉각 2. 자연 냉각 3. 터널식 냉각 4. 에어 콘디션식 냉각 정답은 1. 급속 냉각 31.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1. 임버타아제 2. 리파아제 3. 펩티다아제 4. 아밀라아제 정답은 2. 리파아제 32. 밀가루를 용도별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회분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1. 제빵용 2. 제과용 3. 페이스틀리용 4. 크래커용 정답은 2. 제과용 33. 유지의 크림가가 가장 중요한 제품은? 1. 케이크 2. 쿠키 3. 식빵 4. 당과자빵 정답은 1. 케이크 34. 다음 곡물 전분입자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1. 감자 전분 2. 고구마 전분 3. 소맥 전분 4. 쌀 전분 정답은 4. 쌀 전분 35. 소맥분의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1. 회분 2. 단백질 3. 지방 4. 탄수화물 정답은 1. 회분 36. 빵 제조 시 밀가루를 채로 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제품의 착색 2. 입자의 균질 3. 공기의 혼입 4. 불순물의 제거 정답은 1. 제품의 착색 37. 우유의 성분 중 제품의 껍질 색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1. 수분 2. 유지방 3. 유당 4. 칼슘 정답은 3. 유당 38. 제빵에서 탈지분유를 밀가루 대비 4에서 6%를 사용할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믹싱 내구성을 높인다 2. 발효 내구성을 높인다 3.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4. 껍질 색을 여리게 한다 정답은 4. 껍질 색을 여리게 한다 39. 계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1. 레시틴 2. 스테롤 3. 세팔린 4. 아비딘 정답은 1. 레시틴 40. 이스트푸드의 성분 중 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은? 1. 아조디카보나마이드 2. 염화암모늄 3. 황산칼슘 4. 전분 정답은 1. 아조디카보나마이드 5. 이스트